이분들은 정말 탬피보셨네 나 그거 마늘 몇 개 넣었어? 네 대! 마늘 몇 개 넣었는데? 넌 사람 더라고! 넌 애자 더라고!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제 9번째 직무 머닝 아이디션을 드리겠습니다 여자 1호, 여자 2호님이 텐트 호수가 적힌 종이를 뽑아서 자신이 뽑은 텐트 안에 부서가 있습니다 남자 출연자분들이 텐트 번호를 찾아가서 한 텐트에서 만나면 커플이 돼서 아 우연히? 네 거기서 받으신 대로 미션을 하시면 됩니다 텐트 번호 수가 적힌 종이를 뽑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효 씨 이따 봐! 지효 씨 이따 봐! 네 일단 잡습니다 자 뽑으세요 이따 봐요 두 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꼭 가겠습니다 운명이니까 당신이 있는 곳으로 네 그 어디라도 아 볼 줄 아시네 볼 줄 아셔 운명이 있다면 또 만나겠죠 뭐 아 이거 밤 되니까 무작위 충주네 잠깐만 이거 권열이 아니네? 어? 네 권열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참나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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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1호님 1호님 없는데? 무작위가 없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저긴 아니고 1호님 1호님 아니면 2호님 아니면 2호님 1호님 1호님 이게 뭐야? 퍼플레이션에 퍼플레이션 되지는 못했습니다.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아... 아, 또 스파시키는 거예요? 아... 아, 이게 뭐야? 아,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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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도 안 오는구나, 지금? 오열! 오열! 아무도 커플 안 됐나? 와, 뭐야... 에이... 우엉! 우엉! 이롱님? 아 누구세요? 어 뭐야? 가면서 그 선생님! 여자면 대답하고 남자면 저리 가라! 누구냐 너? 왜 이래? 여자면 망치고만! 여자면 망치고만! 여자면 망치고만! 여자면 망치고만! 아 저건... 1.. 2.. 1.. wanna steal please? 회사의 최신 손을 잡았다! 도전! 도전! 아니 하마 없네? 동룡은 된 건가?